젓가락 행동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. 왜 이렇게 잘해? 젓가락 행동은 가면을 벗고. 와 누구야? 너무 궁금해요. 이번에는 바로. 도쿄올림픽 금메달의 주연. 남녀 싸부르 펜싱팀 꿈비남 전객 오상욱 씨입니다. 맞혔어, 맞혔어, 맞혔어. 오상욱. 내 주변의 모든 건 전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푸르던 하늘에 부지개빛이 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.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.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.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. 이만하다, 얼굴. 이만해. 이만해요. 사과…?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갈라. 타이로여. 양치를 하다가도 뭘 są. oll Foreeed. 구빗하게 지 adjourn 네 생각이나. 어머니? 저 Uh eliminate. 구역 pig 유 힘든에요. 매일 저 тобойitan 신경을 badger 경과ем으로 인사하는 게 저항이 들을 뿐. 웃을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온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오오오오오오 네 생각이 나